블랙알리오 맛있다고 하니까 시키고 난 지금 자기 잘생겨 보이게 찍고 있어 아 진짜? 매운치킨도 있더라 악마만 악마 시다 악마 시다 어? 야은아? 야은이 계란찜 먹어 꿀꺽꿀꺽해서 해치워줄게 장사 안하는거 아니야? 팔린거 아니에요? 벌써? 망한거 아니야? 청주교대점 교대 멀잖아요 엄청 멀지 똑같은 날은 네 소라박입니다 아 네 거기 포장되나요? 여기 갔다올게요 카메라 들고 가야지 아 카메라요? 어 안녕하세요 네 포장 네 회사 먼저 할게요 지금 홍사운드 맞아요 맞아요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실래요? 네? 네? 아 네네 원래 제가 하는거에요 아 진짜요? 냄새 장난 아니다 으악 빨리 식기 전에 출발 고고! 오늘은 푸라 닭을 냠냠냠 추천받은 메뉴들 다 준비했지 비주얼만큼 정말 맛있을까 먹는거 농가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푸라 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멀리 있어가지고 한번 가는 김에 맛있다고 한거 다 사와봤어요 그래서 파불 치킨 블랙 알리오 순살 고추마요 순살 악마 치킨 순살 그리고 치즈볼 오징어 튀김 고추마요 소스 양념치킨 소스 치킨무 그리고 사이다까지 원래 사이다를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더워가지고 먼저 먹고 시작할까? 사이다까지 엄청 시원하네 아, 근데 사이다 먼저 먹으면서 시작한건 뭐야? 지금 3년 방송 역사상 처음인데요 아주 좋네! 아주 좋네! 기분이 없댔어 당이 들어가서 그러면 요것이 바로 치즈볼!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아까 아내가 먹을 때는 늘어났거든요 지금 좀 따끈따끈해서 괜찮게 쎘는데 식었어요 흠, 맛있네! 근데 BHC보다 좀 덜 닿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되게 비슷한 맛이에요 먹는 김에 오징어 한번 먹어볼까?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진짜 까맣다! 와... 음, 진짜! 제 옷이랑 거의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보이네... 미장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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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식감은 좀 어묵보다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근데 뭐 나쁘지 않는데 저는... 네, 뭐... 나쁘지 않아요 하하하하 자, 그러면 대망의 치킨 일단 블랙알류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뭐지? 마늘! 원래는 굉장히 바삭했었을 것 같은 마늘튀김! 얘는 치킨! 약간 간장... 호'가 다 독튀 Engineers siè그렇 unterstüt으면 이렇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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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양념을 더 찍어 먹어볼까? 아니, 이게... 알리오올리오 이렇게 해서 뭔가... 알리오올리오 파스타의 진한 마늘 맛과 고소한 이런걸 좀 기대했었는데 블랙 알리오올리오잖아요 그 블랙이 간장인가봐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기대했나? 맛있는 편에 속하는 간장 치킨 맛인데요 음... 그럼 고추마요 고추마요가 그렇게 맛있다고 댓글로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아, 너무 기대하고 먹나? 큰일 났네? 아, 얘는... 여기... 악마의 양념이 좀 묻었으니까 좀 더 오리지널... 아예 묻지 않은... 요런 애를 먹어봐야겠다 심지어... 자, 네 참... 왠지, 예 깽 their exiting 소파 소파 음.... 따들은 그래서 그 당장 내장 ... 음...... 그 대대 통 조금 음료수는 반쩍이 너무 매우 끓이는거죠? 좀 더 먹으면 더 부드럽고 이쁜가 담아있었네요 너무 매운 걸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담아가 너무 매우 맛있더라고요 제거에도 젤리 먹으면 이 정도예요 맛있네! 일단 고추향이 잘 나요! 고추 풍미가 제대로 나고 여기 있는 마요네즈가 마요네즈죠! 마요네즈라서 처가집 슈프림 양념치킨에도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여튼 약간 슈프림 양념치킨에서 고추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슈프림 양념치킨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순살이 다 뽁살이 없어요 그냥 다 부드러운 다릿살로 한 것 같아요 굿! 이쯤에서 사이다! recogn Jagog Adv было 소고기 찍 hint 휴..하시따 일단 지금까지의 인상은 맛있다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제가 엄청 기대를 하고 먹어서 아니.. 다 엄청 맛있다는 겨 그래서 진짜 기대를 많이 했다라고 그렇긴 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맛있는 편이에요 악마치킨 바게트빵을 주네 바게트빵을 주네 얘는 약간... 되게 볼케이노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근데 볼케이노보다 숯향이 좀 적은 볼케이노랄까? 아, 근데 진짜 아쉽다! 이게 왠지 다 매장에서 한번 시켜서 그 막 김 막 팍 날 때 그때 딱 먹으면 왠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네 얘는 엄청 맵진 않고 아, 매운가? 점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불닭볶음면 보다는 덜 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파불! 크... 크... 파불 고기맘! 아... 소고기 파불고기 맛인데 약간... 뭐랄까? 제 입맛에는 좀... 달아요! 날개 먹어볼까? 음... 파불고기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불고기 맛이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왕갈비치킨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한테는 좀 달고 약간 느끼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블랙 알리오 블랙 알리오 초콜릿 하... 맛있는 간장치킨 맛있는 고추향 잔뜩 나는 슈프림 양념치킨 같은 느낌? 아! 그래! 슈프림 양념치킨 보단 얘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볼케이노 비슷한 매운 치킨! 맛있어요 괜찮았어요 파불고기는 아니고 순살! 맛있네요 이게 다 다리살이라서 부드러워서 좋네요 그래서 순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되게 만족스럽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휴... 이거 냉동실에 넣고서는... 해동해 먹어야 되겠다 조금조금씩...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오홍~~